내가 먼저 왔으니까 당신이 나가. 내가 왜? 싫으면 네가 나가. 나는 왜? 한 잔 더요. 한 잔 더. 한 잔 더. 한 잔 더. 한 잔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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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이씨. 왜? 또 닦아줘 보지. 아까는 그렇게 다정한 척을 하시더니. 그러는 넌 뭐?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? 조금씩 양보해서 맞추면 돼?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맞춰줘 봤어?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? 됐어 그만해. 여기요. 여기요. 야, 공지명. 야, 공지명! 야, 공지명! 아무리 너네 집이 부자여도 그렇지. 카드를 버리고 가? 야, 내 벌레니? 바이러스야 그딴 취급하게? 나는 네가 벌레보다 싫어. 바이러스보다 싫다고. 나만 그런 줄 알아? 나도 네가 끔찍해. 숨 쉬는 것도 싫다고. 뭐? 그렇게 싫은데 나랑 왜 결혼했어? 사랑했으니까. 그때는 네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으니까. 나는 네가 남들 앞에서 위산 떠는 것도 싫고 일에 미쳐서 나 거들떠도 안 보는 것도 싫고 똑똑한 적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도 싫다고. 너랑 살 닿는 것도 스치는 것도 소름끼친다고. 뭐 하는 거야, 너? 야, 공지명! 내가 그렇게 싫어? 이래도. 이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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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